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구하기 참 이분들 입장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그동안 잘 빠져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것인가 이번에도 기발난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보시면 지금 중앙일보의 톱뉴스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을 바꾸려고 하네요. 당선 무효형 기준을 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로 처벌 기준을 상향 이동해 가지고 판사들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참 아주 민주당스러운 민주당다운 그런 실현 가능성은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해당 재판에 원고피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을 그냥 국회에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도구로 생각할 거니까 통치에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볼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 씨가 어떤 식으로 벗어날 건지 공직선거법 1위반 1심 선고를 전후해서 처벌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 지금은 백만 원 넘어서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이걸 천만 원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판사 출신의 박희성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백만 원에 천만 원이야 완전히 법을 그냥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현행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안한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사법자재의 영역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게 나라가 이제 전체가 그냥 법기술자들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을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들 그러니까 전직이 판사든 검사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만 지면 모든 종류의 악행을 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법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내용 및 치기가 맞물렸어다. 이재명 당대표를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가운데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 여부는 문제지만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국적인 현실인 겁니다. 법은 도구나 수단인 겁니다. 법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도구나 수단이 되니까 그게 기가 찬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발상을 판사 출신이 하는 겁니다. 판사 출신이.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뭘 느끼는 거 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치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출발한 게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법의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편은 아닌데 근래 이제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완전히 그냥 법은 그냥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완전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번에 선거법 2023년입니까. 연말에 문희상 씨가 국회의장 할 때 통과시킨 그런 공수처법안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법이란 것이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법의식이 완전히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에도 꼴대를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한국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극적인 정치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는 더물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법은 통치의 수단이고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일부 한국인들의 의식 저변에 강하게 깔려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러면 결정되더라도 그냥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러면 그냥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박수치고 하니까 합법적 절차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이사회도 이래 엎어버리고 그냥 법도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물으니까 ai가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는가 하니까 법치주의 인식이 좀 많이 후퇴 때요 요즘에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고 권력청에 대한 법 적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많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뭡니까 법을 따뜻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 자체의 출발이 이제 법치에서 출발한 건 아니니까 농경사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참 이런 거 보면 환사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충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가 저런 짓들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참 뿌리가 깊은 사회인 거죠. 그 회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특정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럼 이사회를 그냥 띄업거나 편법을 쓰거나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이번 경우에는 그냥 한참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꼴대를 옮기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참 뭐 점잖은 사람은 이런데 갈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국인들의 법의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을 권력의 도구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합니다. AI도 굉장히 이렇게 좀 정치적 발언할 때가 많죠. 일부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어떤 기발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지 한번 다 함께 지켜보시죠. 그 사람들은 거의 이분만 넘기면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